남은 11명 중 마지막 생존의 기로에 놓인 3명의 생존자 후보를 먼저 호명할 텐데요. 이 후보에 호명되지 않은 탈락자는 영원히 아일랜드를 떠나게 됩니다. 유력한 첫 번째 후보. 진짜 떨리겠다. 니콜라스. 니콜라스. 두 번째 후보. 아 진짜 떨리겠다. 조경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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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민이가 놀랐다. 아 유진아. 유진아 어떡하냐. 세 번째 후보. 한빈. 한빈. 유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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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게 될 글로벌 투표 7등입니다. 글로벌 투표에서 7등에 오른 탈락자는. 아 진짜. 아 제발. 할 수 있다. 7등에 오른 탈락자는. 니콜라스. 니콜라스. 감사합니다. 아이랜드 파트 2에 진출할 마지막 여섯 번째 생존자를 발표합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 생존자. 아 진짜 떨리겠다. 마지막 여섯 번째 생존자. 한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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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빈이야. 이번에는 아일랜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고 많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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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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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